안녕하세요 기능의학 의사 김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린 것처럼 평균 수명을 올리기 위한 기능의학 건강 비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평균 수명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지난번에 우리나라 현재 2020년도에 평균 수명이 남자는 80세 여자는 86세라고 그랬죠. 현재 65세라고 하면 남자는 15년 정도 남아 있는 것이고 여자는 21년 정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벚꽃을 볼 수 있는 횟수가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평균 수명은 평균이죠. 그래서 건강관리를 못하는 사람은 그것보다도 더 짧게 살고 생을 마감할 수도 있고 건강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지금 우리 인구 중에서도 100세 이상인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은 평균일 뿐이구요 저는 평균 만큼 살 생각은 없고 평균보다 좀 더 오래 살기를 바라고 있고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100에서 한 120세 정도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을 늘리는 기능의학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시리즈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오늘 그 첫 번째 1탄으로 소개해 드리는 것은 위산저하와 바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각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서 위산저하가 있거나 아니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있다면 이것을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기 전에 주의사항이구요 오늘 영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평균 수명을 늘리는 장수비법 1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 쭉 이어서 이제 시청을 하시게 되면은 2탄 3탄 쭉 이어서 연재할 예정이구요 만성 위장변과 위암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오늘 다룰 것이구요 그리고 다른 기능의학적인 문제들을 다른 만성질환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인데요 이 균은 위에서 서식하는 세균으로서 위염과 급성 위염과 만성 위염 심할 때는 위계양까지 유발할 수 있구요 그리고 그 세균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암을 유발하는 그 위암을 유발하는 세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균에 대해서 내가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가지고 이것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헬리코박터 균이 있어도 뭐 치료 안 해도 된다 상관없다 어차피 치료해도 또 걸린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헬리코박터 균이 위암 발암물질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치료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부 내과 의사들 뭐 예전에는 대부분의 내과 의사들이 헬리코박터 치료를 굳이 할 필요 있느냐 어차피 해도 또 걸린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이제 NEJM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저널에서 우리나라 최일주 교수님께서 논문을 쓴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나오고 나서는 아마 헬리코박터를 치료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무책임한 그런 발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내용을 잠깐 유약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의 데이터에서는 위암 환자의 가족 3,100명 중에서 헬리코박터가 있는지 확인해 봤더니 1,676명이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눴죠 그래서 한쪽 그룹은 헬리코박터 재균약을 처방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그룹은 가짜 약을 처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중맹검 의사들이 엄청 좋아하는 이걸로 꼭 밝혀진 것만 치료에 적용해야 된다고 하는 그 엄격한 실험 기준이 바로 이중맹검 테스트인데 그거를 가지고서 이렇게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또 그만큼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그룹으로 1,676명을 반씩 나눠가지고 두 그룹으로 나눠서 약을 이렇게 줬고 14.1년, 대략 14년간 추적을 했고요 그래서 약을 먹은 그룹에서는 위암 발생 위험이 55%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재균 치료를 해서 완치가 되었을 경우에는 위암 발생이 73%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일 치료를 통해서 위암 발병 위험을 이렇게 큰 수치 차이로 낮출 수 있는 치료법이라면 무조건 시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헬리코박터균이 있으면 치료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런 고민은 이제 사라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나이에 따라서 또는 환자분의 컨디션에 따라서 꼭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약간의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저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치료하는 방향으로 환자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암은 우리나라 가장 사망 발생 원인이 암인데 암 중에서도 위암은 남자는 2위, 원래는 1위였는데 폐암이 1위가 되면서 2위로 물러났지만 여전히 위암 발생 환자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여자는 5위에 해당되는 암이기 때문에 헬리코박터를 제거를 해서 위암을 줄이는 것은 상당히 개인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위 내시경을 했는데 헬리코박터균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나는 헬리코박터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요 위 내시경 검사를 해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 내시경 검사뿐만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사진만 찍은 게 아니라 위 내시경에서 조직을 떼 가지고 헬리코박터 검사를 해야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요 이 헬리코박터 검사를 위해서 조직을 떼도 놓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서는 20년간 매년 위 내시경을 했는데 헬리코박터 진단을 20년 동안 놓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항체 검사를 했더니 헬리코박터가 나온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 내시경이 헬리코박터를 진단하는 완벽한 검사는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얼마 전에도 이제 한 2주 전에 위 내시경을 했는데 헬리코박터가 없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후 분은 요소기 검사를 했더니 헬리코박터 균을 찾아낸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수면관 장수를 위해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있다면 당연히 재균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위 내시경을 해서 이런 CLO 테스트가 있거든요 이런 CLO 테스트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검사를 하거나 혈액 검사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요소호기 검사라고 있거든요 오는 검사가 있는데 후 불고 약 먹고 또 후 불어서 하는 요소호기 검사를 하면은 좀 더 확실하게 헬리코박터 균 검사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100% 정확한 검사는 아니고 한 95% 정도 정확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암에 가속력이 있거나 만성 위장병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좀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헬리코박터 균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장상피화생을 치료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를 알고서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알고서 찾아오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남자 환자였어요 남자 환자였고 50대 후반의 환자인데 부친께서는 이제 위암이 위암 가정력이 있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위암 가정력이 있는데 처음에 오자마자 저한테 내시경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내시경을 처음에 오신 분들은 잘 하진 않거든요 근데 장상피화생에 대해서 어떤 좀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좀 검사를 하고 그리고 또 저한테 굳이 위내시경을 받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내시경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내시경상에서는 위축성 위험이 좀 도드라지게 있는 정도였고 장상피화생에 일부 좀 섞여 있는 그런 만성 위장병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위 표면 중에 위 각부 아래의 소만 쪽에 전정부 소만 쪽에 해당되는 위 위치였는데요 위가 혈관이 이렇게 보이고 위 점막이 얇아져 있는 그런 소견을 보였는데 여기 가운데 보니까 약간 이렇게 조금 부어있는 부위가 보였거든요 그래서 화면에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살짝 이렇게 쥐 파먹은 것처럼 이렇게 병변이 있는 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살짝 이렇게 보이는 병변에 제가 조직검사를 했어요 전혀 저는 이 위 상태가 위암일 거라고는 예상을 못하고 그냥 단순하게 밀안성 위염이겠거니 단순 위염이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아주 살짝 이렇게 쥐 파먹은 듯한 그런 병변이 보여 가지고 이쪽 부위를 조직검사를 했는데 이분이 위암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작은 병변을 놓치기도 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위암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위암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헬리코박터를 제거를 해야지 되고 그리고 위산을 적절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또한 위내시경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상태라면 적어도 1년, 짧게는 6개월에 한 번씩 위내시경을 받아야 되는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위내시경 검사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40대 이상은 2년마다 적어도 한 번 받으시고 그리고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의 화상이 있는 환자라면 그 정도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심한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 검사를 받으시고 뭔가 장, 점막, 염증이 있고 이렇게 함몰되어 있는 병면이 있다고 한다면 피가 잘 나고 이렇게 꺼져 있는 함몰되어 있는 병면이 있다면 6개월마다 한 번씩 위내시경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케이스를 보시면 확실하게 위내시경을 정기적으로 받아야지만 검사가 진단이 제대로 될 확률이 높습니다 내시경은 꼭 적어도 2년에 한 번씩은 받으시고요 우리나라처럼 위내시경을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국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축복받은 그런 우려 환경에 있으니까 그것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이 있게 되면 위염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급성 위염이 계속 생기고 또 이게 만성 위염으로도 진행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만성 위염이 오래 되다 보면 위가 얇아지는 위축성 위염까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위축성 위염이 되면 위산을 분비하는 위점막 세포가 줄어들면서 위산이 떨어지게 되죠 위산 같은 경우는 강한 산성을 나타내는 염산이기 때문에 이 염산 수치가 떨어지면 산도가 낮아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위세포가 장세포로 바뀌게 되고 여기서 더 진행되면 선종이 되고 위암이 이렇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단계적으로 그냥 진행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중간에 이게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위해서도 위내시경을 정기적으로 잘 받아야 되고요 헬리코박터 위험부터 크게 가속화되는 원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제거해 주고요 그리고 위산도 적절하게 유지해서 산도를 잘 맞춰 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산 저하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위산 저하 같은 경우에는 위내시경 사진 상태도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조직 검사 결과도 확인을 하고 가장 중요한 혈액 검사 중에 하나는 펩시노겐 수치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치에 따라서 위산이 높다 적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모르는 단순하게 단편적으로 아는 의사들은 이 수치가 낮으면 무조건 위산 저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이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은 이 수치가 낮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젊은 사람은 이 수치가 낮게 나오는 게 정상인데 그 젊은 사람은 위산 저하라고 이렇게 잘못 진단을 하게 되고 거기다 위산 보충제를 주게 되면 오히려 그 위산 과다에 의한 위산 보충제에 의한 위계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잘못 진단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조금 그 수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헬리코박터 파일러리 균에 따라서도 이게 위산 과다인지 적은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 헬리코박터 균이 있으면 위산이 적은지 많은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 파일러리 균이 제거한 다음에 펩시노겐 수치를 평가해야 된다는 그런 중요한 단서가 있고 또는 위장약을 먹고 있으면 이 검사 결과가 이상하게 쓰러져서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제대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위장약을 한 2주 이상 끊고 검사를 해야지 위산 저하를 제대로 펩시노겐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알고 있는 그런 기능의학 의사를 만나서 확인을 받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산 저하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반복되는 소화불량 두 번째는 위산 억제제로 조절되지 않는 위식도 증상 그 다음에 구치, 복부 팽마, 방귀를 자주 끼거나 또는 방귀 냄새가 너무 심하게 안 좋은 경우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경우, 아토피, 또는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경우 또 원인을 모르는 팔다리 근육통, 만성 피로, 위 내시경상 위축소 위염이나 장상피화상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위산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검사를 받아 보는 것이 좋겠고요 거기에 맞게끔, 결과에 맞게끔 위산 보충을 잘 해 주는 것이 이런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산 저하 관련 있는 기능의학적인 문제로는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상이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장에 안 좋은 세균, 유해균이 증가하는 디스바이오시스가 위산 저하가 원인이 될 수 있고 장, 누수, 증후군도 위산 저하가 악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금속 해독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수온이나 나발루미늄, 비소 같은 중금속이 있는 환자는 위산 저하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것도 같이 해결을 해 줘야지 밤즙이 충분히 분비되고 해독된 중금속이 몸 밖으로 장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산 저하에 의해서 동맥 경화도 악화가 될 수 있고 일부 황반변성에서는 헬리코박터가 있는 경우에는 황반변성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기등계약적인 영역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위산 저하이기 때문에 자신이 위산 저하가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확인을 하고 본인의 건강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또는 만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위산 저하를 확인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위산 저하를 확인하는 검사로는 펩시노겐 수치가 있고요 그리고 유관 소견, 조직 검사, 헬리코박터 균 유무, 위장력 섭취 그리고 나이에 따라 다른 펩시노겐 수치가 있다고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더 나온 것은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위산 저하를 해결하기 위한 식사법 또는 만성 위장병 환자를 위한 식사법이 되겠는데요 정말 중요하니까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희 환자 오시는 분들에게 꼭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첫 번째는 한 번에 음식을 입안에 넣었을 때 1분 동안 씹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번 가까이 씹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내외로 대충 씹고 삼키기 때문에 그것이 만성 위장병의 가장 큰 원인이고 그런 만성 위험이 반복이 되면서 위축성 위험이 되고 위산 저하가 되고 그 뒤로 쭈루룩 소장도 안 좋아지고 장르수도 생기고 해독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 잘 씹지 않는 식습관입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나 중요한데 무시하는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저를 들지 않고 식사하기입니다 특히 젓가락을 놓고 식사를 해야지 제대로 많이 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들고서 젓가락을 들고 먹다 보면 자꾸 안 씹고 삼키는 음식이 생기기 때문에 위산 저하나 만성 위장병의 악화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물타기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식전, 식후 1시간 30분 이내에는 물을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요 그냥 이제 이 사이에는 그냥 이렇게 한 모금씩 마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막 벌컥벌컥 잔뜩 마시는 거는 가뜩이나 위산이 부족한데 위액을 희석해 가지고 소화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꼭 피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을 5분, 10분 만에 다 먹게 되면 당연히 씹지 못하게 되고 씹지 않은 음식이 위에 쌓이게 되면 위염이 그만큼 심해지고 위에 음식이 남아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것 때문에 역류 증상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가 미처 되지 않은 음식이 소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부패가 되고 안 좋은 세균이 늘어나고 장, 누수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은 30분 이상 여유 있게 식사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위산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암식초를 소주잔에 물반 식초반 타서 매 끼니마다 식사 중간에 마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비타민C를 2에서 3g 정도 매 끼니마다 보충해 주시거나 아니면 베테인 같은 위산 보충제를 식사 중간에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산을 보충했는데 속이 불편한 경우에는 위산이 과다한 게 아니라 위염이 생겨서 불편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위산 보충을 중단을 하고 가까운 병원에서 위염을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치료를 한 다음에 다시 천천히 위산을 보충해 주는 시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과제가 있습니다 자신의 위 속에 헬리코박터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있다면 재균치료를 꼭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위산저하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시고요 위산저하가 있다면 위산저하 해결식사법을 잘 실천하셔가지고 위장 건강을 도모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위 내시경 검사는 적어도 2년에 한 번 정도 받아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위가 안 좋으신 분은 1년에 한 번 더 안 좋으신 분은 6개월에 한 번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과제가 있으니까요 꼭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2탄을 준비할 것이고요 운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것이고 운동에 의해서 마요카인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것이 건강 수명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할지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